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아유 저희 이천에 화분 공방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직접 다닐 수는 없어서 저를 공방에서 물건을 실어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이와랜드의 그 양반이 유튜브로 다육이 많다고 자랑하더만 내가 가본께 세상에 그 양반 조그만 양반이 화분에 깔려줄게 많더라 화분이 많다고 화분이 많다고 그리어 우리집에 그리어 그러면 구독자님이 좋은 점이 뭐예요? 다육이 지천으로 많은 아이 중에 골라골라 갑니다. 또 화분 지천으로 많은 화분 중에 골라골라 갑니다.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칭찬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번만 보시러! 자 다육이 화분 전문 매장 이 화랜드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휴식분이 그 도엔도 화분에 가장 위 어른인 어머님께서 이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휴식분이 새로 들어오는 아이가 아이고 가가 7번이야 6번이야 아이고 끝에까지 그럼 참고 기다려야 쓰겄네 아이고 내가 이런 거죠 구독자님들 다육이를 살까 말까 리스트를 써놨어요. 뺄까 그냥 넣을까 허벅지로 찌르며 기다리는데 화분도 역시 허벅지를 찌르면서 골라골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는 휴식분 1번이라고 어머 세상에 역광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어쩐다냐? 자 휴식분 1번은 자 이렇게 8.5cm지요? 8.5cm 맞죠? 자 높이 7cm 정도 됩니다. 자 색칼라는 캡차 아이고 내가 어느 분한테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어머 광흥이 좀 어둡냐 또. 자 캡차를 이렇게 합니다. 구독자님들이 우리 그 볼륨 버튼? 볼륨 버튼? 아이고 오늘 또 해가 질 때 찍은 게 그냥 어둡네 그렁. 자 해가 질 때 찍은 거하고 상관없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이쁜. 휴식분 1번을 말합니다. 딱 종이컵하고 될까요? 종이컵 잠시만 따라오셔요. 자 종이컵 하나. 종이컵이 7.5에 7.5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8.5니까. 그리고 높이는 7cm. 자 이렇게 해서 휴식분은 도연도 만드는 공방에 가장 위 어르신 어머님이 만드는 분 잘 씁니다. 흙 잘 씁니다. 여기 색상이 파스텔톤 기가 막힙니다. 그림 코가 막힙니다. 비즈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흙 배수 당연합니다. 굽다리는 통풍구의 역할을 하고 배수는 물빠짐이 좋다고 우린 다 알고 있지요. 자 칼라는 하나는 12,000원이요. 5개면 6만원. 요런 칼라가 있습니다. 겹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식분 2번. 아 가보다 조금 커졌다. 아이고 그려. 자 이번에는 파스텔 하늘 색깔로 아까보다 조금 크잖아요. 자 아까 너 잠깐만 다시 와봐라. 짠짠짠짠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죠. 휴식분 2번. 10 곱하기 8이고 다 커졌죠. 입구도 커지고 높이도 커졌습니다. 1개는 18,000원이요. 5개는 9만원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오 모양새는 같습니다. 그러나 크기 차이가 있어서 1번과 2번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물론 5가지. 맞아요. 섞어갈 수 있습니다. 아 어느 분이 맞아요. 노랑 2개 이렇게 빨강 2개 파랑 2개. 아이 괜찮습니다. 남은 거는 제가 매장에서 내 거 진열하면 되죠. 휴식분 2번이고 맞아요. 18,000원 하나는 5개 하면. 아 오늘 새로 들어온 게 18,000원짜리 많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아 건너뛰기 할라오. 아이고 기다려봐요. 구경하고. 자 휴식분 3번입니다. 아 아이고 이쁘다옹.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또 색다르니까 참 이쁘네. 그죠? 칼라. 아이고 노랑이 개나리처럼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진한 색깔도 있고 조금 엷은 색상도 있습니다. 자 너 잠시만 이렇게 하얀색.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하늘색. 자 기가 막힙니다. 색깔은 요번 한 번만 볼게요. 그림은 다 그분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작게도 그리고 크게도 그렸습니다. 어머 집도 있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하나는 휴식분 3번이에요. 2만원이요. 5개는 10만원입니다. 자 5개는 칼라가 모두 다르게 갈 수 있고 원하는 칼라를 주시면 원하는 칼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캡처 캡처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둡나요? 어머 야 자자자자.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왔어요. 휴식분 4번. 구독자님이 왜 작은 화분만 이쁘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공방 그 큰 가장 어른 어머님께 엄마 있잖아요 본이 너무 작대 분 좀 사이즈 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새로 나온 게 휴식분 4번 휴식분 4번이요 사이즈가 14cm 어이구 야 커졌다 아까 조금 전 거는 12cm 어머 말 안 했어요? 요 아이는 12cm 12cm인데 휴식분 3번이에요 휴식분 12cm 그 다음에 높이가 9cm 그쵸? 그 다음에 하나는 2만원 5개 10만원 휴식분 4번이요 하나 3만원 14cm 맞지요? 맞지요? 높이는 아이고 10cm 11cm는 넘지요? 5개 하시면 15만원 칼라는 이렇게 갑니다 흰색 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달아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제가 누굽니까? 오 맞아요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때 왜 땄나 몰라요 맞아요 연구 가기 전에 오 뭐 스펙을 싸야 된다나 말아야 된다나 그래서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또 땄잖아요 아이고 그런 게 역시 좋아 자 맞지요? 자 5번까지 4번까지 했지요? 휴식분 4번 그리고 요아이는 휴식분 3번 자 4번까지 갔지요? 자 그 다음에 휴식분 5번 이르더래요 어머 야는 또 아까 2만원과 3만원 있었잖아요 야는 중간이네 2만4천원이요 아이고 휴식분 5번 12 곱하기 11이고 하나 2만4천원 아이고 어머 뭐하고 같냐면 노울분하고 사이즈가 같고 어머 그려요 나는 이렇게 여성스럽게 깔라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노울분을 하실 거다 그러면 노울분 달라 가격도 2만4천원이요 자 노랑 빨강 분홍 그 다음에 연두 보라 파랑색 그리고 진녹색 검정색 이렇게 7가지 컬러요 하나는 2만4천원 12 곱하기 11 아이고 똑같네 그령 노울분하고 자 노울분 보셨죠? 노울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휴식분 5번은 노울분과 쌤쌤 모양이 같은데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그럼 휴식분 5번입니다 1개 2만4천원이요 사이즈는 여기가 12고 여기가 11cm고 그리고 1개 2만4천원 5개 하면 12만원 아이고 자 칼라 보시라 아유 나 진짜 이천에 그런 소문이 났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맞아요 아니 땡굴뚱에 연기 나겠어요? 아이고 화분이 그렇게 다육이만 많아요? 아니요 화분 진짜 많아요 그분이 표현하기를 주인 양반이 깔려죽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덩치가 얼마인데 이까지도 화분에 깔려줄것어? 그건 아니예요 화분이 진짜 많은 건 맞지만 내가 깔려죽을 만큼 전자에 지진 났어 내가 깔리게 참 아이고 그냥 말은 잘해 내가 깔릴 정도는 아니요 내가 덩치가 산만한데 이까지 화분에 깔리겄어 그러죠 구독자님들 자 휴식분 5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쉰빙 쉰빙 새로 제가 누굽니까? 아이고 똑같은 거 내가 이 모양 싫으면 어떡하겠어 사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다른 모양을 만들어 주이소 해서 나온 게 6번과 7번 자 오늘요 6번은 수량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마 나오면 그 다음 가마가 나올 때까지 2주가 걸립니다 자 칼라 보셨죠? 사이즈 제까요? 자 너 잠시만 우그로 가봐라 우그로 올라가 봐라 자 사이즈는 요렇게 하면 11cm 맞지요? 그리고 높이는 8cm 맞지요? 안 맞아? 아이고 위에 상단에만 화분이 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하단에도 화분이 깔렸어요 자 아이고 재밌어 자 11 곱하기 10 아 가격은 18,000원 같습니다 깔라는 요렇게 다섯 깔라가 있습니다 어머 안 보여요? 아이고 자네들은 참 옷 좀 베끼지 아니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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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경력이 아 그 도엔도 우리 엄마가 가장 엄마 어머님께서 화분 만든 지는 10년 됐잖아요 다육이를 너무 좋아해서 다육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맘이 도엔도 화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맘 사랑하는 그 열 어디 단 한 곳도 왜 통풍구 있죠 배수구 있죠 통풍 좋잖아요 배수 확실하잖아요 불편할세라 그냥 예쁘라 아이고 세상이 봐요 자 휴식분 6번이었어요 가격은 하나는 18,000원 다섯 개 하시면 9만원 수량은 박스 두 개 제가 한 가마를 다 모셔왔기 때문에 다 모셔왔기 때문에 요 화분 두 개 휴식분 6번이에요 요런 쉐입이에요 처음 오늘 아이고 그리용 뭐라고 일본말로 뭐라고 하던데 오늘 첫 출연이요 그리용 자 그 다음에 칼라는 넌 넌 넌 넌 넌 넌 다섯 개 두 개 하시면 세 개 하시면 원하는 칼라를 말씀하시면 가급적 원하는 칼라로 제가 보내드리는데 다섯 개를 한 번에 아 열 개 하신다구요 아이고 그리용 그럼 둘 넷 넷 넷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행운의 7번은 아이고 세상에 나는 진짜 이 그림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 10 곱하기 5는 10.5 여기가 자 맞지요 10.5 맞지요 그리고 높이는요 아이고 9cm 맞지요 아유 자 화면이 어두워요 꼭 왜 이 시간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 4번 맞습니다 10.5 곱하기 9 하나는 18,000원이요 두 개 다섯 개 하시면 9만원입니다 짠짠짠짠 이렇게 아이고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자 휴식분 7번까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휴식분을 소개를 했고 제가 항감화에 해당하는 물량을 전부 1.1톤 차 우리 애기 아빠가 대한통운 다니잖아요 1.5톤 차가 있어 또 어떤 소문이 있어요 애기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를 잠시 왔다가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갔다가 다시 퇴근을 여기로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화랜드 이화동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세상에 장사가 얼마나 많이 되길래 대한통운 차가 아침에 와서 실어가고 저녁때 와서 또 실어간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나한테 물어보지 그게 우리 애기 아빠 차인데 아이고 세상에 장사 잘 된다면 좋지요 기분이 아이고 그럼 기분이 좋죠 자 화분 이게 한 가마 몽땅 다 가져왔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도엔도 어머님한테 혼나요 왜? 야 우리 가마가 아파트요 아 나는 가마 그렇게 큰 가마 처음 봤어요 우리 가마가 아파트인데 야 니가 한 가마 다 가져갔냐? 아이고 택도 없어요 가마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구독자님들 아이고 그렇죠 말은 정확히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이고 나는 진짜 빨강이 제일 좋더라 자 노을분은 제가 지금 그 해질녘의 영상을 담아요 그래서 역광이어서 약간 어두워 아무리 조명을 켜도 자 노을분이고 12 곱하기 11이고 하나 2만 4천원 5개 12만원 10개 24만원 칼락칼락칼락칼락 칼락칼락 자 칼락칼락 갑니다 이렇게 칼락합니다 이렇게 칼락합니다 4개죠? 6개 8개 칼락가 모두 색다른 아이 자 보라색을 갖고 어디로 가요? 노을분 있는 데로 갑니다 노을분은 구독자님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 너무 번쩍번쩍해요? 아 그리고 무광도 있어 자 너무 번쩍번쩍하면 자 어머 광고 이거 봐봐봐봐봐 번쩍번쩍 안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이 그 휴식분 노을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야 이 반쩍반쩍이 좋다 안 좋다 그게 다육맘을 너무 그냥 아주 그냥 그 딱 가슴을 열고 딱 쳐다보는 듯한 우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는 듯한 우리 어머님의 결정타 노을분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늘 영상을 저녁때 찍으면서 기가 막히게 멋진 노을 해질력이 예쁜 이와랜드다 어머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남? 제 생각이에요 자 노을분은 구독자님들 그냥 4개 달라 그러면 칼라 밝은 톤 4개 어두운 톤 4개 그렇게 나누면 좋을 듯 싶고 5개? 그러면 하나는 24,000원 5개는 12,000원 자 여기 보시라 노을분 휴식분 전문 판매점 노을분 휴식분 전문 판매점 또 저희가 늘 하루에 한 번 이상 올라가는 도엔도 락 예음분 휴식분이 진짜 많아서 얼마나 많으면 이와랜드 사장이 깔려죽게 생겼다고 하겠어요 놀러오세요 구경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쑥쑥이 드립니다 쑥쑥이 아이고 왜 안했대 5만원 이상 6만원 이상 12만원 이상 그 다음에 24만원 이상의 쑥쑥이를 공짜로 같이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의견인지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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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셌어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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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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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건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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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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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